오늘도 여러가지 일정들이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오늘 밤에는 IMF 총재가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최근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로 유지하겠다고 밝혀있기도 했는데 오늘 미국에서는 또 관련된 PMI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어떤 보도들이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대표적인 카드사죠. 아메리칸 익스프렉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나 미국 내에서의 온라인 카드에 그리고 오프라인 카드 소비액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소비 관련 지출을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밤 뉴욕 증시의 상황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증시는 휴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이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도쿄올림픽이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증시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세계 경제와 일본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여론과 뉴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